2. 다리를 앞으로 보내며 두 팔을 올려 뒤로 보내주세요. 2. 번갈아 다리를 바꾸면서 3. 가슴을 가볍게 앞으로 내밀면서 상치 앞부분을 부드럽게 늘려주세요. 1. 골반을 흔들면서 두 팔을 앞뒤로 뻗어주세요. 3. 4.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5. 6. 7. 8. 이번에는 두 번 두 번씩 2. 3. 2. 3. 4. 4. 그렇죠. 5. 6. 골반을 좀 더 크게 움직여주세요. 7. 8. 1. 2. 한자리를 서로 교차시켜 단어를 그리듯 번갈아 뻗어주세요. 3. 두 손꼽을 서로 멀리 보내주는 느낌으로 5. 6. 7. 8. 다음 동작 1. 펴고 접고 펴고 접고 2. 번갈아 가면서 3. 상체를 좀 더 옆으로 기울여 보내면서 동작을 크게 반복해주세요. 5. 6. 7. 8. 이번에는 팔다리 같은 방향으로 2. 3. 반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세요. 4. 5. 5. 5. 5. 5. 6. 7. 8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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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7. 8. 5. 5. 5. 5. 5. 5. 6. 8. 9. 10. 9. 10. 10. 10.Spin 4. 5. 5. 6. 7. 10. 10.19. 10.11. 10.11. 10.12. 10.12. 10.10. 10.11. 10.11. 30.11. 10.iony. 14.10. 4선 4선 2 3 4선 4선 3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보내주세요. 4 1 2 3 4 4 4 1 2 3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상체를 좀더 옆으로 기울이면서 4 옆구리 근육도 계속 떠주세요 5 골반을 좀더 크게 움직여주세요 6 5 8 1 2 상체를 숙여서 두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세요. 4 등은 곧게 펴고 5 골반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주세요. 7 8 다음 동작 1 팔을 일직선 앞뒤로 절대있게 움직여주세요. 다리 무릎을 접고 펴면서 함께 5 허벅지 뒤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해요. 7 8 1 2 3 4 5 6 7 8 번갈아 다리를 뒤로 뻗어주면서 두 팔을 접고 뒤로 펴주세요. 3 4 5 5 5 5 6 5 5 5 6 5 6 5 6 7 8 1 2 3 4 5 6 7 8 5 5 5 5 8 5 5 6 6 6 6 7 8 4 5 5 5 6 7 8 5 6 6 5 5 5 6 6 6 6 6 6 7 7 8 6 7 8 9 9 9 10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5 15 16 16 16 16 16 15 16 16 20 18근육을 수축할 수 있도록 극중해 보세요. 다음은 한체를 옆으로 밀어주면서 팔을 옆으로 뻗고 접어주세요. 골반은 고정시켜서 옆구리 근육을 함께 잡으시켜주세요. 손끝을 계속 안으로 당겨 팔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해주세요. 좀 더 크게 움직여주세요. 반대 방향 2 3 4 5 6 7 8 다시 반대 옆으로 움직이면서 옆뒤 근육도 계속 써주세요 다음 동작 계속 2 2 3 4 5 6 7 8 네, 수고하셨습니다.